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열매들을 암성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뭐 열매를 알아야 열매를 맺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였습니까?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열매가 바로 이 첫 번째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사랑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비를 일으키고요. 사랑은 양손을 나누게 합니다. 사랑은 충성을 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요. 서로 사랑할 때 화도 잘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고 사랑은 절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기초를 하고요. 이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기초라고 한다면 아홉 번째 열매인 이 절제는 우리가 인테리어 용어로 말을 하자면 마감제나 같은 것이에요. 마지막 열매는 인테리어 용어로 표현하자면 마감제예요. 아무리 실내 공사를 아름답게 잘 꾸며서도요. 마감제로 마감을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미완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초 스케치를 아름답게 잘했어도 미완성은 작품이 아닙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을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도 마지막에 대문을 달지 않았다든지 방문을 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방이 될 수가 없고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일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업상 파트너가 돼서 정말 아름답게 오손도손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전혀 아무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해서 호화롭게 결혼식을 하고 충북 속에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본인이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열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가지 열매를 정말 눈부시도로 가름답게 풍성하게 맺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를 그두지 못하면 여덟 가지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뜨겁게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온유했고 아무리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절제를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하다가 평생 온유하다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간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굉장했습니다. 온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가득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를 그렇게 표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온유한 모세의 리더를 따라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샘을 발견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아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후회하고 아주 그냥 그 불신앙이 크게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온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분노했어요. 이 분노로, 모세의 이 분노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꿈에 그리던, 정말 꿈에 그리던 그 가난한 땅 입국심사에서 거부된 거예요. 40년 동안 온유했는데 마지막에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했다고요.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도, 온유도, 충성도 절제할 때에, 절제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슨 열매다? 절제의 열매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이거 탈 수 없잖아요. 이거 운전할 수 없잖아요.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 BMW가 아니라 폭스바겐 아니면 토요타가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다. 아무리 에어백이 잘 돼 있고 안전이 보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그거는 살인용 무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없다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여덟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해도 절제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여덟 가지 열매가 가치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절제란 나쁜 일에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에도 이 절제는 필요한 것이지요. 음식도 여러분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그걸 보고 편식이라 그러죠. 이런 편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해로운 것이에요. 사랑도요. 과잉은 해로운 것입니다. 사랑이 좋다고 해서 무한정 사랑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과잉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로운 것이에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충성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과잉 충성을 해서 오히려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이나 낫도요. 이게 낫을 이렇게 갈면, 칼을 갈면요.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요.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갈면 그게 날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날이 넘으면 한 번 뵐 때는 정말 잘 뵈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날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날을 세웠을 때의 적정선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온유도 절제가 필요하고 충성도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쁨도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득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돋보이게 하고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예요. 절제란 뭐냐? 절제가 뭡니까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열매를 거부하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열매들은 엄탕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요. 우상승배와 같은 거죠. 이런 우상승배와 같은 육체의 열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15가지 이 열매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 열매인 절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바꾸는 수단이 절제의 열매예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는 세상적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욕구를 조절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행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절제는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로 여러분의 욕구들, 육제의 욕구들을 제어해가는 그런 힘이 광화되기를 주의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모든 욕구를,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욕구들을 적법하게 만드는 내적인 힘이에요. 막 욕구들이, 아주 불순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정말 적합한 욕구로 제어하는 힘. 이게 바로 절제예요. 이게 절제가 없으면 이 욕구가 그대로 다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외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조절장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장치, 이게 바로 절제예요. 요즘 사람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부모들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제어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 다 해줘요. 하고 싶은 것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보면 요즘은 분노장애 조절이 너무 많아요. 전 학생들을, 아이들을 분노장애 조절 장애로 만들어놨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손도 못 대게 하고, 체벌도 못하게 하고, 잘못해도 그냥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성인군자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다 듣습니까? 어른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애가 어떻게 들어요? 아니, 선생님 말을 어른도 안 들어요.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예비군도 안 들어요. 성인들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요. 그런 학생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노타치입니다. 아무도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어를 하면 분노가 폭발해요. 앞으로 이제 이 자살률은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한강 다리에다가, 밑에다가 다 거물을 쳐놔야 될지 몰라요. 지하철도 보면 요새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설치해놨어요? 자꾸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리지 말라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하려고 막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죽어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례의 마지막 열매의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런 절제의 열매를 누가 가르쳐줘요? 집에서 이런 절제의 열매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의 절제의 열매를 얘기합니까? 어디도 없어요.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성례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례의 열매들이 물로 터지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소개되고 있는 뭐다?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어떤 열매이든지 설이건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설이건은 상처를 줘요. 설이건 사랑은 상처를 줍니다. 설이건 온유, 설이건 충성, 가치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이건 거는 상품 가치가 아예 없어요. 성례의 열매인 이 절제를 통해서 성례의 이 아홉 가지 열매들이 정말 상품이 되는, 정말 고품질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상대교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슬익었어요. 사랑하다가 마는 거예요. 충성하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가 없을 때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면 절제가 아니고 억압입니다. 그죠? 남이 해주면 억압이에요. 억압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뭐하는 것입니까?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은 뭐로 통제하세요? 절제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우리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피로 이상으로 살이 찌는 것이. 피로 이상으로 배가 나오고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제가 없어서.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하는데 우리가 뭘 절제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욕구들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욕구들을 스스로만 절제한다면 이 세상에 법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딴 길로 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가 돌아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죄악된 길로 가다가도 죄악의 욕구가 우리 속에 올라오다가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역사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런데 이 절제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는 급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절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제가 아니고 다 급력을 하고 있어요. 절제와 급력은 자기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해 보여요. 절제와 급력을 딱 놓고 보면 표가 안 나요. 이게 절제인지 이게 급력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급력은 자기 억제예요. 자기가 억제를 하는 것이고 절제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성령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뭐 절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급력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이제 참 절제된 삶을 살아볼 거야.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은 급력이에요. 그런데 절제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절제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 절제를 할 때에 원망, 불평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술 먹고 싶어 죽겠네. 술이나 한 잔 왜 이걸 교회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법을 누가 만들어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뭐 이리 따위 교회가 있어? 이러면서 절제합니까? 그거는 급력이라고요. 자연스럽잖아요.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절거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술 안 먹으니까. 오히려 막 앞에 담배 피우고 가는 길거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불만스러워요. 그게 담배 연기 막 퍽퍽 내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막 내가 이걸 고민하고 안 해봐야 되겠다. 막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거는 뭐다고요? 급력이에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급력과 절제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져요. 절제할수록 더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급력은요. 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급력을 하죠. 그래서 이 급력에는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요. 자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학에 가까워요, 급력은. 자학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자학이에요. 물론 이런 고통을 견뎌내므로써 사람들은 신기하게 또 희열을 느껴요. 운동 막 굉장히 어려운 거 하고 나면 희열이 오는 것처럼 급력도 정말 어려운 급력을 해내면 희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급력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분도 우리에게 급력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절제란 자제를 의미하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절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림, 지배권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지배권이라니까요. 절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뭐다? 지배권.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께 이 지배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배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스스로 내가 뭐하는 거예요? 지배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배권입니다. 이게 절제라고요. 또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참을성, 견고함, 견실함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연걸어갑니다. 절제해야 사랑의 열매가 연걸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것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절제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예수를 믿어요. 정말 잘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합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그런 신앙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광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절제가 안 되면 우리 신앙도 아름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어요. 지식에도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뭘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들을 강화시키는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절제의 열매가 하는 것이에요. 결국 절제는 재료를 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열매입니다. 말씀이 확고하게 견고해져서 제가 유혹할 때에 절제의 열매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전부 다 마사지에 가서 마사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사지는 참 신기한 게 남자가 가면 여자가 해주고 여자가 가면 남자가 해줘요. 신기한 저는 마사지를 한 번도 외국에 가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면 다 마사지를 받았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와서 주물러 준대요. 그러면서 꼭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는 말이 아무 그냥 아프기만 하고 시원하기만 하고 아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났대요. 누가 물어봤어요.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압을 하는데 너무 아프기만 하고 누가 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아무 생각 안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저는 그 고백을 믿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왜 한국에서도 마사지 하는 데가 있어요. 가면 돼요. 그게 제가 아니라면 왜 한국에서는 안 가고 외국에 가서 해요. 남은 아무도 안 보는데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데 안 가는 것은 검욕을 하는 거죠.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욕하다가 남들 안 보니까 가서 하는 것은 그건 검욕 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유혹으로부터 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절제는 분노를 조절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들어요. 말이나 행동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볼륨 버튼과 같아요. 볼륨 버튼과 말의 강도를 조절할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조절 장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일 거예요.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말 통제 못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제멋대로예요.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전부 다 조울증 환자들이잖아요.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다 조울증 환자예요. 어느 날 만나면 기분 좋았다가 어느 날 만나면 기분 나빴다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숱이 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뉴스만 보고도 감정이 신경질 나고요. 연속극 보다가도 감정이 폭발을 하고요. 축구 보다가도 화가 나요. 조울증 환자잖아요. 아니 자기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분노는 우리 의지에 전혀 통제받지 않습니다. 인정합니까? 내 분노는 내 의지에 통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런데 마치 의지에 통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분노할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억지로 참는 거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손해가 오고 또 하나 얻어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내 의지로 참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분노는 의지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야생만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교회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열매가 뭐냐. 성례의 열매들이에요. 그 중에서 더 필요한 것이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교회가 한순간에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 능력이. 누구를 따라? 성량을 따라 생활하셔야 돼요. 성량의 치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치배를 받을 때에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다? 성량의 열매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량을 따라 행할 때에만이 성량의 열매 절제가 맺히고 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량을 따라 생활할 때에만 말씀위에 경고하게 서서 넘어지지 않지요. 성량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교회를 유지시키고 성장시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량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성량의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신기한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 속에서도 종교들도 이런 열매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불교도 자비가 있고 다 있어요. 금욕이 있고 다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인들도 그런 교지들도 성량의 아홉 가지 열매와 비슷한 등목들을 주장해요. 그래서 불교는 팔정도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등목을 강조해도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백이면 백사람, 천이면 천사람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요. 나는 그냥 사랑하지 않고 살고 싶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만 하고 평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사랑해야지요. 따라합시다. 말은 청산유수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다 들이다가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 말로는 교수님 못지 않아요. 정말 좋은 말들 참 저는 재밌는 게요. 이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기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 교수 뺨쳐요. 뺨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얘기하면 친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상담 교수 뺨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못해요. 친구 상담은 정말 잘해주는데 친구 상담은 기가 막히게 해주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알고는 있지만 원하는 거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을 자꾸 연마해요. 그래서 교회도 가면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됐어요. 영성훈련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을 막 훈련시켜요. 그게 영성훈련이잖아요. 제자훈련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라.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생각해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너무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법이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걸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냥 문화를 막 개발하고 영화를 개발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심리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열매가 안 맺히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율적으로 자기 절제를 하고 사랑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심리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색을 해서 교회 용어를 덧입혀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죠. 하지만 이 훈련 이런 훈련으로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도루묵입니다. 검식도 마찬가지고 검역도 마찬가지 그때 뿐입니다. 그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종교와 성경이 다른 이유는요. 세상 종교는 이런 덧목을 사람에게 요구해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쉽게 말해서 사람 우리 보고 해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해내면 막 박수 쳐줘요. 와 잘한다. 정말 잘한다. 박수 쳐주고 상도 주고 나와서 간증도 시켜주고 다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영성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야 돼요. 성령은 한 길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벗어나는 거지 성령은 항상 제 길을 가요. 자 성령은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이런 아홉 가지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양보하고 성령을 따라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번역인데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열매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한다고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나를 통제한다고 이 열매가 맺힌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랑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사랑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 크고 첫째가 되는 개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가장 큰 개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큰 개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10개명에 제1개명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시하지 않을까요? 제2개명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왜 10개명에 명시하지 않을까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율법이 규정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화평도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선을 율법에 규정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이 일을 율법에 규정한다고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하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자원봉사 같은 거 시키잖아요. 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요. 고아원에도 가고 양로원에도 가고 하다가 못해서 썰기도 죽고 그게 양선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하는 것입니다. 그 한다고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앞으로 양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한 명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 이딴 거 왜 해? 불평불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규칙이 없어도 양선의 열매를 스스로 맺는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통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으로 화해를 시킨다고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서로 행사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줬어요.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줬다고 해서 화해가 일어납니까? 법적으로 배상해 줬는데 화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단 한 끈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돼요. 나 이제 줄 거 줬고 갚을 거 갚았다 이거예요. 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이렇게 하지요. 그게 세상에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상해 줬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화평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청구권을 행사해서 돈 받았다고 일본과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받고 더 원수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오늘을 기쁨의 날로 정합시다. 매년 오늘을 기쁨의 날로 정합시다. 이렇게 법적으로 헌법에 제정을 한다고 해서 오늘만 되면 기분이 쬐지도록 기뻐져요. 울다가도 어제까지 울다가도 그냥 오늘이 되면 기쁨이 솟아납니까? 법으로 제정해놨다고 해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부부의 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 날 막 치고 박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법으로 사랑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이 정말 사랑이 일어난다면 우리 헌법을 바꿔야 돼요. 365일을 뭐하는 날 사랑의 날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해지겠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율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요.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다?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추부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배우면서 아 이거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누가 맺는 열매다. 성령이 맺는 열매다. 요것만 생각을 해도 50%는 성공한 거예요. 누가 이걸 잘 말을 안 해줘요.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 이 구분을 안 시켜줘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네가 맺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그는 검욕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성령은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영양분이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이 영양분이 들어와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율법으로 자신을 강제하지 마십시오. 그건 검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듯이 성령 나무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그렇고요. 해충이 그렇고요. 태풍이 그렇고요. 자연재해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가을에 무사히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의미예요.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시고 성령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한다면 성령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여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